가이바이보 오늘은 한국 방방행인 윷놀이를 한 번 해볼까 하는데요 팀이 형부터 잘해볼까요? 렌즈을 꼭 키우고 저희는 응원에서 한 번에 하고 시작할까요? 응원은 정했어요, 벌써? 정하지 말고. 3 대를 할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!! 다! 경기! 하나, 둘, 셋! 꼭 키우! 누가 먼저 시작할 때 가이바이보 해볼까요? 네! 가이바이보! 제가 재윤하님 가위바위보 성향을 파악했습니다. 처음엔 주먹만드세요. 뭐야?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? 셋 넷! 오한! 유시라! 한 번만 더. 여기에서 던져야돼. 여기에서 얹어서 얹고 더 빨리 붙나요. 셋 넷! 오한! 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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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가요? 한 번 더 해. 제발! 낙입니다. 우리는 한 명이 더 진짜. 이번엔 너가 해. 제가 못하겠는데. 너랑 보여줘야돼. 일단 우주의 기능 한 번만. 꼬끼오! 괜찮아. 셋 넷! 오만! 오케이. 도망가 도망가. 유짜비 한 번 더. 유짜비 한 번 더. 유짜비 한 번 더. 유짜비 한 번 더. 유짜비! 더 갈 수 있어. 분명 시작할 때 유짜빡하고. 한번 가겠습니다. 꼬끼오! 아이고! 아 아니야. 오히려 좋아. 그러니까 이건 낙이니까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하나 둘 셋! 오! 귀여워! 미친. 이게 상품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진다. 저희 팀. 오케이. 뽑기. 퀴즈 맞추기 한 번.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. 그걸 안 하는 게 좋은데.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.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알죠. 2번. 안 바꿔요. 아쉽다. 모를 수 있어. 모를 수 있어. 모를 수 있어. 오케이! 5만! 뒤로! 그러면 새로운 거를 뒤로. 그렇게 할 수 있구나? 그거 맞네. 그런 룰이 있어요? 저희 팀이랑 상의하세요. 있는 거다, 없는 거다. 있는 걸로 해요. 있는 걸로. 어디다 놔야 돼요? 그러면 출발을 선 바로 뒤로. 진짜? 뽑기. 뽑기네? 퀴즈 맞추기. 제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자, GMF는 너무 쉽다. 이거 틀리면 솔직히. 이거 틀리면 나가야죠. 진짜 심하다. 3번! 진짜요? 아닌 걸로 아는데? 맞아? 이거 아니지 않아? 갑시다. 네, 한 번 가보겠습니다. 진짜 아닌데? 갑시다 갑시다. 흔들리지 마세요. 네. 조금 심하다. 오케이. 이거는 너무 쉽다. 왜 저한테 들리지? 스파이가 있는데? 하나, 둘, 셋. 꽃기호! 아, 걸. 이상해서. 5만! 저거 납시다. 오케이. 아, 아니다. 야, 나야겠다. 이렇게? 그러면은. 안 해봐. 한 바퀴즈. 오케이. 아, 들어간다. 이렇게. 힘들어지고 있고. 꽃기호! 절망적인데? 꽃기거나 꽃기 가. 그냥 어쩔 수 없어. 미역아, 제대로 뽑아라. 키즈 맞추기 한 명. 키즈 맞추기 한 명. 내가 키즈 줬죠, 키즈 줬죠. 그럼 가. 아, 이거 왜 우리 거가 이렇게 어려운가? 세 중에 그냥 아무나 맞추는 걸로. 아니야, 내가 자존심을 그러고 맞출게. 해피로봇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은? 아, 저 이거 정확히 알아요. 소란입니다. 2번. 아, 그거 질마 아니잖아요. 잘 빼줍니다. 맞혔으면 맞혔으면. 한 구절을 한 번 불러줄 수 있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5만. 5만. 아,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도 이상 나와야 나는 거고. 걸러오면 잡아오면 잡아오면. 지금이야, 지금이야, 지금이야. 근데 유짜비가 보여줘야 돼. 아니, 아니, 아니. 저 혼자 보여줘야 돼. 아니, 아니, 아니. 꼬끼오. 야, 미쳤다. 오케이, 이러면 재밌어지지? 아, 이러면 뭐지? 오케이, 콜. 이러면 또. 또 입놀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. 꼬끼오. 걸. 오케이, 날까? 아, 잠깐만. 근데 가면 퀴즈인데? 아, 그러면 우리 납시다. 1대1으로 끝난 거 아니야? 하나씩 남았어. 하나씩 남았어, 하나씩. 이제 시작이지? 내 원점이네. 촬영은 여기서부터 쓸 수도 있겠다. 어? 괜찮다. 차라리 저기에서 나와야지. 도! 나이스! 여기서 빼고 나오면 바로 남겨. 아, 맛있어. 잠깐만, 이거 조심해. 제가 윤놀이 마스터 좀. 꼬끼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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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지금 보여주는 거야, 이제? 그게 걸. 뽑기. 일단 뽑기. 에이. 일단 뽑기 한 번 하고. 걸 아니야, 이거? 노래 듣고 아티스트와 제목 맞추기. 이거 너무 너무 비싸다. 아, 못 맞추면. 이거 못 맞추면 끝이야. 아, 맞추면 한 번 더 던지는 거고. 아니, 그게 문제가. 입사와 동시에 회사.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이상해. 이 형아, 너만 한 번 보여줄게. 알겠습니다. 총 때 매고. 뮤직 스타트. 네, 지금까지 즐거웠고요. 아티스트는 다음부터 사진 찾아야 돼. 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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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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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민혁의. 아롱. 아아. 자, 다시. 갈까요? 어떡하네, 형. 저희 9개는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. 형한테 전화 한 번 해볼게요. 알았어? 그러면 이거 하나만 놔두자. 다 죽어, 형. 나 진짜. 꼬끼, 꼬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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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뭘까요? 뭘까요? 나 진짜 모르겠다. 아이고, 노래 듣고 아티스트 맞추고. 아이고. 야, 이거 못 맞출 수가 없어. 이건 영광이다. 이 영광을. 일단 우리가 영광을 누가 내렸지? 가위 바이브로 이긴 사람이.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이브? 오케이. 너무 좋겠다. 아, 아쉬워. 이 영광을 내가 맞추고 싶었는데. 내가 했어야 되는데. 자, 2인 체제가 될지, 3인 체제가 될지. 아, 아. 와. 이거는, 이거는.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끊어지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, 이거는 바로 나가지. 이거 히트곡이잖아.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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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떅땅땅땅땅땅땅땅. 이 노래야, 나 이 노래야, 이 근중이거리는데? 민혁아 보여줘. 공주. 프린스. 너무 쉽게. 아 괜히 살렸어. 너가 살렸어.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지. 팔참 멤버가 이제. 아 팔참 멤버가 힘들어서. 아 마지막 선물을 하나 남겨둬네. 뽑기만 아니면 돼. 이걸로 쭉 가라. 이거 이기는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되네. 이게 되게 웃겟네. 잠깐만. 이걸로만 피하면 돼. 뽑기 형 뽑기 형 보다. 아 이렇게. 좋아 좋아. 정신이 흔들렸어. 아 눈 놀이 가르래 뭐. 쉽지 않아. 이거 이마에서 땀이. 땀이. 아니 이거 진짜 쉽지 않아. 오케이. 잠깐만요. 우리가 더 빨리 왔다. 그거 상관없어. 이제 져 도 돼. 그건 안 걸리면 돼. 자 우리 개만 안 나오면 돼. 개만 안 나오면 돼. 헐. 오만. 오케이. 난 모르겠다 이제.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. 가위바위보 합시다.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저게 왜 자꾸 나오지? 그니까. 이게 또 나왔네요. 저는 이거 자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. 화이팅,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아 나 이거 안 했는데. 아 이거는.. 전주만 듣고 아는데 이거.. 아 이거는.. 아! 정답! 장희원의 모르겠고요 춤을 춰요 맞죠? 오오오.. 오케이.. 혹시 보여줄 수 있나? 네? 불량 때문에.. 춤을 춰요 네.. 떨리네.. 탈퇴 위기에서.. 일어났습니다.. 우리는 탈퇴하면 끝이잖아 네.. 명의체제.. 생방이.. 킹채아이! 어? 뽑기인데.. 이번에 뭐지? 워낙 맞지? 뽑기? 이거 섞어 할게요 계속 뽑아되게 나오니까 섞어야겠어요 노래 듣고 아티스트가 제목 맞죠? 아 제가 한 번.. 죄송합니다.. 제일 높은 선배님 이렇게 된 인상 나쁜 한 솔로 체제로 일단은 보컬로 흥분 정해보셔야죠 누가 노래를 잘하시는지 아 이거는.. 이건 진짜.. 설 열기구 와.. 이건.. 얘들아 보고있지? 꼭 기어.. 안 돼요! 윷! 어 끝났어 일단 우린 끝났는데 여기도 보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저희는 졌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원래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윷놀이는.. 승작되자 없으니까 그럼 윷하고 끝내자 우리 윷하고 대충 끝내자 계속 일부러 안 나왔잖아 재미를 알면 개가 나와있지 개 개 시작 윷만 개! 개! 개 분량 뽑았다 분량 뽑았다 분량 뽑았다 아.. 뭘까요? 이제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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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뽕 아.. 딱 멋있게 끝나면 되겠다 딱 맞추고 들어가면 딱 멋있게 이거 못 맞추면은 9만.. 9만 0인체제? 이제 빵만으로 빵만 빵만이냐 9만이냐 아.. 아.. 하.. 이거는.. 하.. 하.. 아.. 아.. 들어 봐 알죠 이거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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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인데 영어죠? 가사 그것만 영어 데이브레이크에 다.. 이.. 이.. 트.. 이.. .. 하..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케이 어깨 세 번째 무릎 꿇고 앉아지요 하.. toxins하고 잘하자 얘들아 항상 겸손해요 돌아가는 길에 선배 아티스트들 플레이리스트에다가 화이팅 저희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요